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자, 늘 앉아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영상 프로그램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낫죠? 경선 기획단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한태 선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래시장이 잘 안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했죠. 이유가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그 이유 중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정리하는 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동네 구멍가게는 먼지 쌓인 물건들 여기저기 정리도 안 돼 있고 원하는 걸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가보게 되면 편집증 환자가 만든 것처럼 캔들이 전부 다 라벨을 보이면서 앞으로 정리가 돼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적당히 분류가 잘 돼 있으면서 사고 싶은 구매의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마케팅의 기본인 매장관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백화점들이 각 지방마다 꽤 많은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세계, 롯데, 현대 이런 백화점들이 잘 되고 지방에 있었던 백화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이유는 똑같은 물건 같아 보이고 그저 똑같이 공간을 마련한 것 뿐인데도 무언가 좀 다릅니다. 예컨대 제가 알고 요즘도 가끔씩 이용하는 중소제품 전문 백화점들은 가보면 일단 들어가서부터 매장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화장품 코너, 남성은 남성 코너 내지는 스포츠은 스포츠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각 층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다 최악의 경우가 이 플로어를 돌아보게 만들려고 엘리베이터가 연속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빙 돌아가면서 한 바퀴 타게 올라가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 어떤 상가에서도 있다 빠질 것 같은 브랜드가 백화점에 들어있기도 하고 뭔가 백화점만의 특이한 점이 없다 보면 사람들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놓느냐 똑같은 브랜드가 있더라도 촌스럽게 보이게끔 디스플레이 해놓거나 전체적인 매장 구성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어떨 땐 당장 정말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살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우린 이런 게 바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잡한 것까지 나가지 않아도 세일즈의 기본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요즘은 정말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뭘 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정치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전에는 유권자들하고 눈 맞추고 악수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표로 계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죠. 그렇게 안 됩니다. 유권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만나도 이제는 악수조차 제대로 잘 못하죠. 주목치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손도 좀 잡아보고 그렇게 해야 아 그래 이 양반 느낌이 좋은데 눈빛이 살아있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옛날 정치인들은 여기에 매달립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기획단의 강훈식 위원장 단장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2, 3위가 치고 올라가야 싸움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라면 예전 권투 경기밖에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올라와서 바로 인사하고 경기하는 것만 했겠죠. 근데 UFC를 보거나 이종격투기 여러 개 보게 되면 경기 시간은 정말 엄청나게 짧습니다. 1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앞자락을 깔죠. 음악도 입히고 영웅시하고 영상도 만들고 그야말로 포장하는 겁니다. 경선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판 깔아 놓고 아이디어 모으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을 부르지도 않고 아이디어를 쓰지도 않고 본인이 경험도 없고 그래가면서 진짜 어디 작은 중소도시에 마 이름은 백화점인데 실제로는 동네 그 쇼핑센터만도 못하게 전시해 놓고 우리 후보들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전 이런 게 정말 한심합니다. 제대로 잘 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들 당장 섭외하셔야 되고 선거 바닥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돈 좀 적게 줘도 내가 이 후보 뽑았다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이재명이 될 건데 뭐 딴 사람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머리를 써 이런 거 좀 하지 말고요. 아 멍청약자 없어. 경선은요 우리끼리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더 열렬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좋다라는 걸 깨닫거나 혹은 중도에 있는 사람이 어쩌다 지나다 봐도 어 괜찮네 하고 넋을 잃고 볼 정도로 뭔가를 만들어야죠. 다들 경멸하고 저런 게 왜 필요해? 라고 하지만 선거 방송 하나만 봐도 그냥 FM들을 읽어주는 숫자 나열하는 사이트에서 언젠가부터 말 타고 달려가고 영화 패러디하고 성호가 등장하고 왜 그러겠어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죠. 당장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더라도 그 별거 아닌 질문관 갖다 면접관 하나 뽑는 걸로 그러니까 대선을 띄우랬더니 김경류를 띄워서 쪼다들이죠. 쪼다 머리를 좀 쓰자 별거 아닌 화한갑 바라보는 선생도 이 정도 머리는 쓴다. 근데 토론을 4번 하면 뭐 하겠어요? 후보가 9명인데 아무런 장치 안 걸고 방송국에다 맡게다 보면 한 사람이 10분씩만 얘기해도 90분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5분도 얘기 못한다는 얘기가 날 수도 있죠. 제대로 안 하면 이 모든 건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 강훈식 단장과 송영길 대표 때문일 겁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제대로 잘 하세요. 갈 길이 뭔데 시간은 없는데 이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단장 차고 앉아갖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머리 좀 씁시다. 사고 싶게끔 찍고 싶게끔 그런 구성을 만들어야 잘 되지 않겠어요?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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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